하성빈과 강지훈의 대결입니다. 자 하성빈 1대0 자 두 선수의 롱플레디언 와 넘어왔어요 0대3 하성빈 최근 신흥 명문이잖아요 포항 2호구 출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한점차 자 길어나 한점차 3대4 맞받아 쳤습니다 맞습니다 5대3 하성빈 2포인트 리드 아 네트 맞고 마탑스 핀대결 아 네트 강지훈의 역전까지 갔고요 찬스볼 직선 코스 나갔어요 5대8 서브 득점 하성빈 치려고 할거고 보려고 할건데 공격 하성빈 받아봤습니다만 8 대 7 개인사브 통합니다 아 벗어났어요 자 넘기지 못합니다 강지훈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서브 득점 아 강지훈 그렇죠 하성빈은 틀어막아야죠 이렇게 상당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야 이번에도요 하성빈 찬스 못추지 않았던 강지훈이었습니다 3 대 2 앞서 있는 강지훈 3 3 3 3 강지훈 방암 플립 기술을 두선 중에 한번씩 더 보여줍니다 4 4 하성빈 부담스럽긴 할겁니다 그러면서 포인트가 상당히 빠른게 6 대 3 강지훈 3포인트 리드 두번째 게임 4 서브 득점 하성빈 동점기회 하성빈 동점기회 하성빈 와 저걸 쫓아가서 받아치는 5 3 5 5 5 6 5 5 6 6 6 6 6 6 7 7 7 8 8 8 8 9 9 9 9 9 10 9 10 9 9 10 10 1 9 10 1 11 9 10 9 9 10 earth 10 8 9 10 서브 혀성빈 공격 직수 야아 야 그러나 강진을 지금 쓸지 맞받아칩니다 야 그러나 또 모나요 또 받아냅니다 바로 반격 그러나 벗어납니다 나갑니다 다시 네 받아칩니다 설수없는 세번째 게임으로 돌입합니다 나갑니다 긴 서브 강지훈 강지훈 3구 서로 칠 때면 쳐봐라 하고 지금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걸어서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야 연속 두구 야 서브 모두 작전 시간을 사용한 첫번째 매치 공격 자 5점에 하성빈이 먼저 도달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빨리 극복을 해야됩니다 자 더 늦기 전에 극복해야 되는 강지훈 바람 아우 강해요 두 선수가 정말 많은 움직임 강한 타구를 보여주고 있는 맞대결 공격 압박을 받고 있는 하성빈 차례 차례 자 본인도 아쉬움에 미소가 좀 있었어요 차례 서브 득점 에너지가 느껴지는 힘찬 대결인데요 5대9입니다 차례 놓고 있습니다 어 밖으로 아이 아이 입니다 자 주기 11 16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